잘하고 있어 인정하지? 응 나 착한 사람이 되고 있어 너 원래 욕 안하면 착한 사람이냐? 이런 나이키 신발 다 조용해라 패스 안다 천천히 해 패스 아 형한테 배웠어 패스팅 하나 패스팅 두개 갑박에 포거하나 뒷박에 포거하나 오케이 야 중 나왔다 어 저 안나왔다 안나왔다 야 패스팅 하나 패스팅 두개 전자빼나클 오우 중 나왔다 중 나온거 컷 야 패스팅 하나 더 뒤로 패스팅 하나 더 패스팅 하나 깔았어 아 단체가 하나클 오케이 패스팅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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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각박 없어 없어 다 없어 나 각박 확인할게 딱 딱 딱 딱 딱 자골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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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다 클라 없다 다 자각이다 에에에 뭐야 이거 뭐야 후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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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여방님 있었는데 뭐야 와 이렇게 낫게다니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아니요 나 파고기 심마 걸렸어 와 하하하하 아니요 아 아 나도 놀랬어 와 와 . 중울배 둘 기둥 중울배 중울배 우물 각박 아 그 기둥박 하나 우물 하나 큰울배 하나 크난 나 크난 하나랑 큰울배 하나 크난 설 뭐니 설 뭐니 야 큰울배 기둥 설 크난 아 크난 설 안해 큰 기둥이 있다 킨 기둥 아 다시 큰울배로 설 안해 폭간다 폭폭 큰울배 하나 갔다 설 뭐니 돼 설 아 노노 노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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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울배 계속 깔짝이야 한다 큰 설 안해 니 어디야 야 오케이 뭐니 설 뭐니 설 뭐니 나오는 것도 뭐니 다 뭐니 큰 탱이 큰 탱 오른쪽에서 올라가 있어서 박스 올라가 있어 쪼고 있어 기둥 다 보이게 저희 다 뭐니 하나 둘 설 위다 설 설이야 설 설 아 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 가까이 있어 가까이 있어도 돼 설 하나 둘 셋 설 설 설 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 설 살 설 노노노노노노 야 최대하게 가까이 붙어 있어 봐 그냥 잡아 봤을 때 붙으면 붙어 있어 부라니까? 설 설 노노노노노 노노노 고통 우짓말고 홀딩으로 빠르 그리고 도망가 하나 둘 셋 그래 에이! 아군 승리하였습니다. 하하하하 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 쓰읍 Q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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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켜요 야 클랑 후빙 간다 클랑 후빙 짝 간다 짝 간다 짝이야 이거 짝 아냐 우물 짝 막아봐 어 짝 막아봐 아 뭐야 중차 중차? 나 누가 잡 박박 나 누가 잡은거야 그럼 뭐야 중접배에서 때렸네 중접배 아 중접배에서 그 홈이 보인다고? 뭐야 펑코에서 저패 찌르고 있는데 중철하여서 존나 놀랬네 바로 안찍혀 우리팀 빙 먹으나 우리팀 하우스 빙 까 패스 못해 이거 나 몬샷 맞았지 히어노니 패스 빙 아 단층 단층 아 이거 하우스 빙 하우스 빙 까요 우리 응 우리팀 하우스 빙 까 패스 패스 단층 들어왔는데 아 이거 맞춘다 와우 아 나 큰 작업해야겠다 나 이거 중 아 형 큰가봐 내가 이거 그냥 그 패스 바로 갈게 올 줄 엄마 까줄게 올 줄 엄마 갈라 패스 빙 하나 패스 빙 두개 응 뛰었다 이거 나 우물 나 우물 우물 드릴클 드릴클 야 2층 아 2층 아 2층은 뭐야 어디서 왔어 아이고 우리팀 다우방이니 나 도망게 아 아 나 1단위로 뭐 하냐 예민해적인데 2.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아 스트레스받 우물 닦아 2층! 2층! 헐 1대인 답이 피고 아 막 스트레스받 어허 나이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? 펜스피하고 바로 붙여야겠다 연막 하나 까주고 폭 하나 까고 바로 침 돌린 다음에 라스비로 타고 펜스피 하나 펜스피 크게 까고 바로 걸어 나 테이프스피 까졌어 아 뭐야 나 왜 저지랑 도와줘 아 짝씨 안오냐 중에서? 와 다하게 핀데 어디야 아이고 환장하겠다 큰일이 다른 소린가 큰일이 하나 큰일이 하나 작아나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계기천만한 자 와 폭 쉬라임 왜 이렇게 많아? 와 앞뒤에 둘 잘 나오네?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. 저 패배하였습니다. 나 울베이 어디야? 어? 뚫었어? 울베이 아 큰 울베이라서 하나 울베 소리 중차 왼쪽 왼쪽 각 잡고 있잖아 와 아깝다 나이스 살망한데 이거? 있다 중차 왼쪽 그 중차 둘이야 나이스 아 왜? 파관드 파관드 왼쪽 단체요 자 과정해 나이스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잘하노 아 또 까오 잡녀 말 안하는거 봐라 아 그건 뭐라그래 나 잘하지 이러나 그렇지 잘했지 나처럼 한 마디 하는거 안하자 자 펑커 아 삥 뭐야 진짜 니가 깠냐 펑커 실화 짜키 짜키 다 컷 언더 아 언더 아 아 아 남피스님 감사합니다 5천원 잘 쓸게요 안녕하세요 남피스님 내 총 좋은가 보네요 잘하네 응 괜찮은데 아 삥 스타 지하 지티티기 아 삥 뭔 삥이야 이거 아 어디야 어디 지하두 컷 잡았어요 잡았어요 니마 어디 위치 좀 아 아 깠는데 아 아 아 큰 응 아 아니면 지하대기 해봐 지하대기 지하대기 자 어떻게 구켄리 핀 깐다 저거 응 뭔지 알지 응 알아 우시 좀 아 아 하나 더 둘 더 둘 다 돌겨 둘 다 돌겨 2층 나이스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. 불리 2층 2층 3층 에이 아 저거 온다 온다 적배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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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배에